이태랑의 잠옷 바꿔 입기를 한번 해볼까? 나는 원래 따뜻하게 입으니까 긴 바지도 입고 티는 이거는... 너무 미안한데? 나는 그냥 반팔 티야 나는... 긴가? 왜 말해봐? 맵니다 하고 싶은 말 근데 나 이거 실제로 집에서 많이 입지 않냐, 새 오빠? 나는 진짜... 이거는 새 거야 아니, 뭐야, 안 빨았어 그리고 이거는... 내 리얼 잠옷 바지 아, 근데 이거... 이거 버리긴 해야겠다 놀라지 마 양적이 이거 그려도 돼 이거 익숙해요 아니, 우리는 익숙하지 내가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아, 근데... 아, 이거 좀... 버리긴 해야겠다, 많이 해졌네 중1 때부터 지금 입고 있는 거다 중1? 응 이거 뭐, 많이 본 옷 완벽한데? 파이팅! 내가 평소에 입는 그냥 그 잠옷이랑 똑같은데? 그치? 응 짜잔 노출이 많은 잠옷이네요 저는 잘 때도 그래도 꼭 반바지 반팔을 때 정도 입거든요 전 아무것도 안 입고 자거든요 원래는... 괜찮네 어, 그치 근데... 야, 근데 네가 입으니까 확실히... 그... 이게 상상이네 아니, 상상이네 뭐야, 이게... 상상이네 내가 입으면 뭐 이런 옷이 안 입는데 난 이제 이걸 입는 거냐 야, 미안한데 내가 친구한테 좋은 옷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, 괜찮아 아이, 괜찮으니? 응 아이, 다행이네 입고 가 봐봐 너... 나... 나 싸인에서 본 적 있는 거 같아 나 진짜 팬 싸인에서 본 적 있는 거 같아 야, 나 지금 약간... 너 팬 같냐? 어, 진짜... 현준아 저 잘 어울린다 너 옷 같다 무슨, 귀여워 근데 이 옷... 너가 이 옷을 입기니까 너 같지 않아 이거 용복이... 야! 이거 자문실이랑 회사 갈 때 룩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, 이거? 이게 엄... 이거 프로모션에서 받았던 거 같아 맞아, 맞아 이거 편해서 입은 거야 나보단 낫다, 그래도 아, 이제... 이제 봤어 어 아, 파란색 그거 아, 그거였구나 부황이야 부황이야 이거 반반치 안 같아 hee hee fram 양정예 이게 포인트다 흩 저 폭증 웃 Trojan